라이트 이어 프론티어 저 옛날에 데모를 했었거든요 이거 얼리엑세스로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열렸을까요 이건 삭제하고 에고랜드 화질 좀 낮춰야 되려나 지구는 살기 힘든 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신같은 생존자들은 라이트 이어 프론티어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찾아서 새로운 집을 찾아서 오 소리 봐 잠깐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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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제대로 떨어지지 못했다는 거잖아 어떻게 되는데 살아있네 되게 잘 살아있다 맥크를 찾아라 자신의 맥크 찾기 맥크가 제가 타고 이동할 수단이죠 점프력 생각보다 높아 점프력 생각보다 높아 나의 맥크를 찾아라 무전기 잡음 엄청 요란하게 추락했다고 행성 탐험을 떠나야죠 행성 탐험을 떠나야죠 이게 퀘스트 바로 진행되면 대화가 씹히네 200년 만에 손님이 와서 정신이 없거든요 200년 만에 손님이 와서 정신이 없거든요 JESSE 근데 생각보다 우주에서 날아 와 가지고 다른 행성까지 날아오는데 지금 타고 있는 이기계는 생각보다 발달되지 않았어. 구력 하이크 톤 한번 휘두르고 찌르는게 나을래? 휘두르는게 너무 의령 일단 왼쪽위에 있는 퀘스트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어? 나무가 필요한 차라리 이렇게 범위공격이면은 맞춰서 때리면 되니까 차는 없네 두대 때리는거 조금 어렵다. 집을 어따가 둘까? 여기? 여기다가 둘까? 뭔데? 이렇게 높아. 살이 오븐? 뭘 하고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직 다 안만들었구나. 게다가 만들었고 헛간에서 압착기 제작 헛간에서 압착기 제작 압착기 이제 됐나? 됐고 아 나무가 없잖아? 나무가 없던거였어. 나무도 끝났고 열어서 안되고 도리랑 나무가 또 없네. 붙어있는 나무들이 치기 편하구만? 됐다. 식물성 기름 다 나왔고 화료 오븐 나왔고 식물성 기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2개씩 나오네. 내 인벤토리 어떻게 볼까? 아 여기있다. 탭 압착기 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네. 그 다음에 3개를 만들어야 되니 딱 3마리 주면 자원보너스를 준다. 8마리 주면 자원보다는 이제 3대가 어디있지? 7마리 주면 자원보다는 8마리 주면 자리해주는 10마리 주면 요거 먹어 너도 이거 먹어 먹자마자 아이템 주네 너도 이거 먹어 알루미늄 막대를 줬어? 이제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용소 호스 시압 대포 시압 발사기 를 먹으러 가야되네요 저기 먼저 가자 혼자 동떨어져있는데 먼저 가 그리고 여기 온김에 알루미늄도 캐야 해 알루미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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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나무 무게 해 Not 지속 European super 육 quand 쏟아 휴대 구 перв 역시 하 있는데 rijk established number sm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일까 사실 데모에서는 저거 할지 모르는게 사실 데모에서는 할지 모르는게 할 수가 없었나 제대로 안해가지고 오래되기도 했고 기억도 잘 안나는데 못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해볼 수 있겠구만 수면장소 건설하니 건설할 수 있나? 이렇게 되네 나무에 파란색깔 곰팡이 같은거 있는거 같은 느낌이다 일단 잘꽃 헥 되게 찌끔해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거 어떻게 없애지? 벽 어어어 퐁 네네 벽 벽 수면 초원 먹임둥지 자원부스트 잠 잠 안자도 자원복구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또 먹을거 줘 알루미늄 막대 똑같은 애한테 줘봤자 코너스 안오르네 딴 데 줘야겠구나 그 다음 마저 모읍시다 용수 호스 씨앗 발사기 뭐 두개 모아야되고 소나무 고지대 한군데 더 있지 않았나 아 여기 겹쳐있구나 어 쓰러졌다 일어났다 어 어떻게 확대함 모임 왜 갑자기 3인칭 됐어 그 어떻게 할수 있었나 F가 플래쉬고 고임 설정 컨트롤 시점변경 아 마우스 가운데 클릭이야 어 왜 탄약 없대 탄약 변경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맵을 청소하면 된다 아 아 아 아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개척하려고 왔잖아요? 이거 기계 물에 빠져도 되나? 뭐야 수심이 깊다고? 에이 기계가 좋지 않네 뭐야 개척하러 왔으면 물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알 수 없고 나 길 점점 멀어지는데? 아 물 없음 저깄다 안닿는데? 이건 슬라임 렌처가 아니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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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박살난다 됐다 도구 다 찾았구요 푸른 초원 네네들도 밥 줄 수 있어? 오 도무베이 일단 돌아가서 소형 화단하고 업그레이드 작업대 업그레이드 작업대 뭐 필요함? 소형 화단 소형 화단 나무 업그레이드 작업대 알루미늄 프레임? 이걸 어떻게 만들지? 조립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알루미늄이 필요하네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어디 있을까? 여기로 가면 또 다른 길인데? 노란 숲? 도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지고 이건 또 뭐람 진공 수확기 업그레이드 진공 수확기 업그레이드 애한테 물 줘봤자 의미가 없고 수확기로 빨아들여야 되나보다 왜 왜 유물 14개? 간다 어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개척기계 룸을 유물 일어나 아니 어떻게 이런거 타고 댕김 여기는 사람 몸으로 돌아다녀야 되나보다 곳곳에 있는 구조들이 사람 몸으로 뛰어야되는데 그러면 사람 몸으로 뛰어다녀야겠지 잡아서 집어넣고 유물 여덟개 남음 아 근데 이거는 치점이 너무 낮아 드버프 같애 올라갈 거 같고 벌써 소리나는데 여깄다 다섯개 다섯개 이제 여기로 올라가야되는건가 그렇네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은겁니다 여기도 있네 아 점프 못함 다행히 낙댐같은것도 없구만 어 저기도 있다 여길 올라가란 소리 같은데 라스트 하나 올라가는게 아니었나 올라가는게 아니었나 어 어 시점 낮아 우리집 어디야 저어깃다 W 이게 중요한게 아니었는데 어 여깄다 이걸 얻으려고 왔지 내가 또 아 아 무거워 항자같은거 만들어야겠다 인벤토리 무게때문에 뛰질 못해가지고 무게때문에 뛰질 못해가지고 무게때문에 뛰질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잘해봐야겠네요 일단 철은 웬만큼 모았고 밭부터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네 이렇게 취소하고 나무가 없네 세 bone 2 west 나무가 없네 에이 펭 엑 펭 펭 펭 펭 펭 펭 펭 펭 펭 끝이야? 물도 줘야겠지? 물 주긴 줬는데 끝인가요? 조립시설 바로 만들어져? 오옹 사료도 이만큼 만들어야 되고 상자 나무가 필요해 자동으로 템이 들어오지 않네 여기는 무게 120만 넘기지 않으면 돼 이건 필요하잖아 알루미늄 알루미늄 더 캐오기 전에 한번 재워야 되나? 재워놓고 잠깐 장실 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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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저거 뭐임? 뭐가 뭐가 자랐네 유독성 잡초 이거 수확은 어떻게 함? 찔러? 씨암만 나왔네? 아직 아닌가본데 아직 아니었나봐 어 아이씨 기회만 날려버렸네 야 이거 이거 앞에 뭐야 이거 아 빗물 모임 우산 쓰고 댕겨 이것도 빨아들일 수 있던데 그리고 이쪽에 쥐가 있어 아니 밥 먹으라고 쟤 왜 도망침 됐다 됐다 어? 여기 먹인 둥지? 뭐 또 다른거네 먹인 둥지는 또 뭐야 이동물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둥지 퀘스트인가보네 아 아이고 잘못 들어 봉지 먹이기가 있네 그러면 또 밥을 줘야겠지? 어딨어 어딨어 만들고 업그레이드 작업대 를 만들어야 한다 야 너 저리 가봐 야 너 저리 가봐 이 정도? 를 놓고 를 놓고 뭐 필요함? 알루미늄 하나? 돌 돌 하나? 알루미늄 하나 돌 하나? 오케이 돌은 끝났고 알루미늄 하단이나 더 만들까? 화단 화단 어 뭐야 화단 이상한데? 어 이제 이제 좀 맞다 고무베리 더 필요해 고무베리 여긴 알루미늄이 있을까? 없나? 없나? 저쪽도 길이인거 같은데 이제 안가도 될 것 같고 알루미늄이 필요한데 알루미늄 잘 안보인다 시작지점이라 그럴까? 좀 더 멀리나 가야되나? 어우야 가장자리 절벽 갑자기 뭐가 계속 생기네 여기 알루미늄이 껐다 자고 일어났으니까 복구 되꼈지 오 많아 많아 16개 알루미늄 나오는거 치고는 요구량이 많다 꿀떼기는 그냥 이렇게 모으면 되겄다 팍 팍 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작업대에서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피압발사기 자동조준 용소스 액체방 못만들고 못만들고 인벤토리 크기 수확기 위력 도로제작 추진기 부스트 질주속도 스파이크 위력 부품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부품을 만들고 이름 프레임 아 부품은 고무베리 기름 필요하잖아 이 상태로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나 안들어가지네 불편하네 이렇게 해야 들어가 이렇게 해야 들어가 일단 계속 기름을 계속 만들어야되네 이거 이제 안만들어도 되겄지 싶었는데 아니였어 더 필요했어 생산량을 좀 늘려 야 되는건가 여기도 3개 줘야되는구나 근데 기름 필요해가지고 계속 써도 되는걸까 이거 궁지에다 직접 떼고 맥이기 하면 돼 궁지에다 직접 떼고 그럼 저쪽도 똑같나? 아까 전에 그냥 쥐한테 맥였는데 먹인 두지 먹인 두지 불이나 베자 불이나 베자 불이 많이 필요해 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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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더만들어 더 뭘 꺼낸거지? 연한나물 꺼냈구나 재워! 재우면 생산 다 돼있을까? 장식? 문장식? 이렇게? 비가 계속 온다 폭우다 폭우 18개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업그레이드 빨간색 렌즈 고무베리로 이름 만들어야 돼 이메틀 얼마나 늘었어? 아까 몇이었죠? 60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30 늘었네 그래도 좀 적은데 주거지 범위안에 장식 건설하니? 라는 미션이 생겼잖아 이런 데다 심고 이런 데다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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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 됐다 이런식으로 깔면 되겠다 이거 위치도 옮길 수 있나? 안되나봐 하긴 건설이 쉬우니까 해체하고 건설해야겠네 이제 남은건 복구밖에 없나? 아까전에 하던데 먼저 할까? 이쪽으로 해야될거 같은데 위쪽 오염되가지고 먹이도 안좋아지는걸까? 못주는걸까? 여긴 유물 아홉개 아홉개 아 무슬모 알아서 한별로 버틸수 없어? 어? 어? 여기에 뭐있나? 없고 유물 아래에도 하나 있다 무슨 알같은거 있다 버섯인가? 일단 구역마다 3개씩 3개씩 있나본데 여기 이쪽에 3개 그리고 여기 3개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네 여기 하나밖에 없는거야? 있을까? 있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뭐 없네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가 아니라면 있을만한 곳이 있나? 이쪽엔 없을거 같은데 이쪽엔 없을거 같은데 다시 올라가보자 다시 올라가보자 가다리 가다리 잘 안들어오네 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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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용량이 모잘라 80% 아 범위공격 좋아요 이벤톨이 꽉 찼다고 뜨는 줄 없다고? 여긴가보다 뭐야 버섯을 캤는데 섭위밖에 안 나온다고? 기묘한 박자 땜 이벤톨이 아직 60이나 남았네 그리고 소나무 고지대 복구 80% 남아요 위에 올라가 봐야 되는 건가? 여기랑 90% 공동석 파편 이게 뭐야 파이퍼가 설명 안해준다 직무 유기한다 알려주지 좀 나중에 알려주나? 여기 자원이 없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기 빡세네 아까 어디서 봤는데 오염 켜있다 오염 켜있다 어 오케이 끝났다 자정작용을 하고있네요 하이오 근데 이거에 밥을 아직 못주네 밥이 없나? 있지만 못주고요 아까 뭐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랬지? 톱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랬나? 쫄나 쫀득한 아침 어디다가 먹이를 줘야 부스트가 풀로 찰까? 맵에 뜨나? 보물 7개나 있대 몸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석화된 알은 뭐야 가격이 있네 판매용인가 봐 베리 기름이 많이 필요하다 데워! 어? 역시 자고 일어나야 복구가 완료되는구만 어? 새로운 자원이다 뭔가 복구를 시켜야 저게 되네 제이지가 차네 그러면 이번에도 알루미늄 좀 캐고 기름 계속 만들어놔야겠다 기름 수확해! 참 좋은게 수확한 만큼 씨앗이 또 나오는 것 같아 뭐야? 누가 사고를 살고 있는지 몰랐다고? 왜 나 혼자밖에 없는데? 여기 교육로로 쓴다고? 왜? 경사 때문에 안된데 이렇게 놓고 빨간색 수정 알루미늄 막대 돌 알루미늄 막대 많이 필요하네 그래도 이제 엔간치 나온다 근처에 알루미늄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 안캐면 무적 되나? 하루에 자고 일어나서 계속 알루미늄 캐럿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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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되는 건가? 이것도 이렇게 주는 거야? 아니 이미 주었는... 이미 준 곳이었잖아 동물한테 줘도 되고 둥지한테 줘도 되고 이건가 아... 29개... 일단 5개 만들어줘... 그리고 업그레이드 또 해주고 이것도 그냥 할 수 있겠네 기름만 많이 만들면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물탱크 용량도 만들고 고모베리 기름이 없네 먹을 거 챙겨놔야지 이제 노란 숲 복구도 할 수 있나? 아니야 일단 소나무 고지대 올라가서 수정이나 좀 캐하겄다 간 김에 밥도 좀 먹여주고 어? 여긴 양질의 사류네 묽은 양배추 시큼한 사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보네 방금 시큼한 머시기 그 모임 들어갈 수 있나? 아무것도 안 쩍 문이 아닌가봐 운충화석? 이건 뭐임? 나뭇잎 꼬리 나뭇잎 꼬리 킬 수 있는 게 없는데? 양질의 사류네 캐는 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인다 붉은색 수정 어디있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길이잖아 방금 기계 되게 맥없이 넘어질 뻔 방금 기계 되게 맥없이 넘어질 뻔 아무것도 없는 건 실화인가? 이건가? 석탄? 아니였어 어 저기있다 저건가? 맞겠지? 나 아이템 자동으로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다 방금 아이템에 안 들어왔어 올라가야되네 이것도 석탄인가? 이것도 석탄인가? 빨간색 수정 대조법 대조법 빨간색 수정 가루 대조법 어디다 쓰는거지? 여긴 또 다른 곳인건가? 여긴 또 다른 곳인건가? 여기 아까 왔던 곳이 되잖아? 뭔가 했네 저거 밤에 빛나네 여긴 씨앗만 나오는 거 조금 아쉽다 열매도 좀 같이 줬으면 씨앗 열매는 무조건 농사로 해야 되는 거야 시큼한 사유 우모베리 씨앗이 필요하네 이런식으로 높자 노란색 나무 새싹 물 줘야 되는 거겠지 비가 와가지고 뭐 당연히 나도 모르게 물 줄 생각조차 안했네 아 꽉 찼스 아 꽉 찼스 고무베리 기름 필요한데 재우면 되겄다 재우면 고무 자란다 건뛰 건뛰 해도 되잖아 이제 봤어? 이제 본 거 아니지? 아 뭔데? 뭔데 저거 물 필요해 물 밭에 물 줘야해 흥인 착륙 숙장도 만들어야겠다 아까 전엔 알루미늄 매장지 풀이였는데 지금은 또 아니네 엊그저께 알루미늄을 여기서 안 캐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되네 아주 효율적이구만 이름 하나만 더 나오면 된다 그전에 지었구요 상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 어, 오, 온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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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도착하는 중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요? 내가 돈이 없는데 판매 카테고리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쓸데없겠지 곤충와서 다음에 이거랑 이거 어, 이거 왜이렇게 가격 내려갔어 이건 안팔아 너무 싸잖아요 밀시야 소형 오두막 소형 오두막 집을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걸까 소형 오두막 업그레이드 자동 조준 과연 쓸모가 있는 것인가 한 번에 쏘기 이런 건 없나? 아닌가 그냥 진짜 한 번에 쏘기인가 이거 업그레이드 해봐 어, 타야지 시앗이 없어서 패스트 해볼 수가 없네 여기에 먹이를 매일 줘야 되는 건가? 먹이를 매일 줘야 자원부스터가 있는 건가?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 그거 아니면 안되나 보네 네 핫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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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야되는 거지? 여기 여긴가? 여기가 주오염지대인 건가? 아 아 아 수확기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톱이 아니였어 톱이 아니였어 톱이 아니였잖아 일단 할 수 있는 걸 할까? 물 주고 막 이럴까? 상인 떠나는 중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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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나무 호박 썩 호박 썩 어우 여긴 좀 빡센가 본데? 퍼센티지가 이게 2%라고? 풀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진공 수확기로 채집을 해야 되니까 진공 수확기 업그레이드 할 방법을 좀 보러 가야겠다 구멍쳐 여긴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였어 구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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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가슥 Is 구멍쳐 양질의 사료도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빨리 재워서 베리를 잘하게 베리의 사료도 의미가 없다고? 베리의 사료도 의미가 없다고?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오고 왔다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봤다 용랑용 몇이야? 똑같이 120이네 목재 상자니까 목재 넣어놔야지 아 업그레이드 내용 좀 봐야겠다 업그레이드 작업 때는 도킹을 시켜야 볼 수 있어? 이거 조금 귀찮네 구리전선 뿌리 담근 기름 짐 못하네 저쪽 가봐야 되나? 이쪽? 이쪽은 할 수 있을 수 있잖아 상인이 왔어? 가라 그래 난 바빠 지금 정화하러 떠나야 해 여기는 유물이 21개인데 여기가 더 빡센 거 아님? 아니네 안 빡세네 아 이게 좀 더 편하다 빨아들이는 게 아따 편하다 됐다 됐다 여기만 하면 다시 못 퍼? 내려오는 길이잖아 여기 돌아가 다시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어어 엎어질 뻔 먹어보도록 해야해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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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어휴 누가 이런 길로 다니는 거야? 누가 지금 어 떨어진다 여길 딱 끄고 온 거 아닌가? 이쪽인가? 예초병 예초한다 아 많다 풀떼기 어휴 끝 뭐라는지 잘 모르겠구요 여기도 있네 미안 안되나봐 빨간색깔은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단계인가봐 보라색깔은 내가 할 수 있고 여기 올라가서 유물조각이나 먹읍시다 이걸 부수면 야 뭐 어 뭐야 한방이 아니었어 뭐야 이거 나무 부서지네 아이템이 안들어와 상인 떠나는 중 어 뭐야 유물 생각보다 몇개 없네 21개라고 써있었던거는 잘못본건가 뭐 하나 남았는데 이런 구석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보이는 게 없네 아 이건 뭐임 물고기 와서 늘붙으라고? 아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루터기를 없애야 되나? 불쌍하게 생겼어 이건가? 뭐임? 부셔놓고 죽질 않은 건가? 당황스럽네 남ξ이 찍고 다른 건? 고맙습니다 저 그 주님 조합 아 끼고 있을 때 컨트롤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로봇 같다고 해야 되나 들어가서 자자 가장자리 절벽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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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떨어지는 잡초씨앗붙잡기 오 뭐야 유독성 꼬투리 웬 갑자기 미니게임 아씨 기계라서 안보여 그래도 어렴풋이 위치가 뜬다 야 나 배고파가지고 잠깐 먹을거 떠오는 사이에 이런일이 벌어지다니 어 뭐야 여기 어 왜 베리가 없지 방금 저거 오염대 시앗같은거 떨어져서 그런가 I like it 기사 차단 유리 중세풍 차단 유리입니다 만약 꾸미는 용인가 맨 위에 있는 애들은 할인하는 애들 유독성 꼬투리 야 고작 2% 올랐네 가격 그래서 이제 뭐해야되는걸까 나무가 모잘라 나무가 모잘라 집을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더있나 아니면 보통은 재료 모아야 뭐가 뜨던디 뭐야 왜 나갔어 뭐야 들어가 들어가 그 다음에 다시 꾸며야지 다시 꾸며야지 다시 꾸며야지 뭐야 왜 안되네 왜 안되는 척함 다시 꾸며야지 다시 꾸며야지 다시 꾸며야지 다시 꾸며야지 다시 꾸며야지 다시 꾸며야지 아 네 다시 꾸며야지 다시 꾸며야지 차단 여기 맞춰지지가 않네 차단 다시 튀어나와 뭐야 튀어나와요 광물용은 또 따로 둬야 아니다 식물용을 따로 두자 여기다가 씨앗 같은거 넣자 고무베리 기름 18개 보았으니까 업그레이드 하고 빨간색 렌즈 저 가루 만들어서 하는건가 보니 만들라는거는 다 만들었고 나머진 다 꾸미는 용이잖아 뭐가 더 필요한건가 뭐가 더 필요한건가 아이고 나의 실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에 네 수정 말고 뭐가 더 있나보네 내가 아까 전에 뭐 없네 했던 게 그건가 여기에 여기가 아닌가 무심이 깊어 뭘까? 뭐가 없다는 걸까 나무는 또 아닌데 빨간색 색꽃 뭘 못했길래 아직도 물음표가 하나가 뜨는거지 어디가야 만날 수 있는 걸까 여기는 돌아봤으니까 딴 데인가 오히려 저쪽 끝으로 가야되나 그럴 수도 있어 이런데 뭐가 딱히 안보여 불가사리 가 설마 자원이에요? 아니지? 뭘 캐야 되는 걸까 뭘 캐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래 어쨌든 저쪽에도 없으니까 저쪽 깊이 들어가 봐야겠네 수미야 수미야 가장자리 절벽 가장자리 절벽 그 또 쳐야 되는 거 있거든 sobre 그런게 그럴 수 있어 음? 씨앗 어디다 집어넣었지? 여깄나? 뺏고 이거 앞찾기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이거 앞찾기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딱 되잖아 이런식으로 여기가 내가 갔던 곳이 여기 못 가지 않았나? 아닌가? 아니 모르겠고 여기 먼저 가볼까 그러면? 여긴 두개나 없대 올라가는 길이 어디있지? 여기 있나?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콕톱을 안줬다 가서 물주고 와야겠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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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nen 공 봐봐 다시 가자. 음? 여긴 뭐가 있다? 페어야? 네. 네. 일단 내려서 이런데는 직접 캐릭터로 올라가서 켜야해 이런데도 직접 들어가야해 유물 유물 여기도 있다 어디서 소리나는 거 같은데 아 여기인가보다 소리가 묘하게 작게 나 문제감이 있어 여긴 됐나? 잠깐만 이 앞에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도저히 가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은데 안쪽인가 와 근데 들어가는 곳이 없어 오 쭈섰어 아 두개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는데 어디 있는 걸까 표고는 아닐 거고 여기 있다 끝 이묘한 이정표 그럼 마저 올라가 볼까 아 위로도 올라갈 수 있나봐 더 위로 당근 당근 당근은 아니네 아니네 평평 얻을 수 있는거지 이렇게 숨겨놓진 않았을텐데 길 따라 가다보면 있을 정도로 숨겨놨을텐데 아니지 그건 숨겨놓은게 아니지 그냥 놓은거지 그 정도로 놨을텐데 이건가? 구리? 수심이 깊대 그럼 하나는 구리광석이야 하나는 또 뭐야 어 뭐야 됐네 여긴 됐다 그럼 여기 뿌리당근이네 물음표 하나 온김에 구리좀 더 캐가자 어디있을까? 저기있다 구리 안 돼 떨어진다 야 못올라가네 올라왔다 아 비켜 날 괴롭히지마 일어나 일어나 어 내크 뒤집기 내크 뒤집기 안돼 안 돼 아니 거기서 쓴다고 불 떨어지네 아 될줄 알았는데 안되네 자원같은건 캐면 4개씩 들어온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총 합쳐서 7개 4개 3개 뭐 이렇게 들어오나보네 동물들이 있는 곳에 보통 박물이 존재하는거 같았다 여긴 가봤자 뭐가 나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어디있는 애들이야 난 빠집시다 당근 5개밖에 없다 나는 로봇같은걸까 밥을 먹질 않아 아 나무 모질라 싱뎂 예전 프레임 20 involves 프레임 20 12 30 쇽! 됐다 물까지 줬어 아침 되기 전에 안 닿네 얘도 안 닿잖아 뭘 쓸데가 없다 지금은 정동석 파편이 나왔다 꽃 앞 찾기 페인트? 정동석 12일째 알루미늄 전자부품을 만들 수 있데 아 네네 이건 뭐야? 이거 뭐 이것저것 만들 수 있구만 야 근데 이거 혼자서는 힘들다 노예를 부려야겠다 노예를 부려야겠다 노예를 부려야겠다 그리고 피압 같은 것도 음 또 아키야 지 롤롤롤 물 물 이거지 깔끔 그 다음 해야될게 물 강화랑 수확강화 물뿌리는거 강화도 시켜놔야돼 그럴려면 수정가루 있어야되고 구리전선 5개 있어야되고 대충 저기 노란숲이 먼저가 아니네 그렇네 그렇네 어쨌든 구리를 또 열심히 주워와야 하는구만 이렇게 보니까 새 엄청 크다 그래도 엄청 순하네 공격하질 않아 전자부품은 구리 전선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구리를 많이 캐야 돼 저기가 양질의 사료야? 헛간 말고 더 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기상 측정기 이렇게 놓고 빨래통 하고 빨래통 하고 이렇게 놔봐 아 뭐야 눈썰미 일정 확률로 야생에서 추가 자원을 발견함 그래 이거 레벨업 올려줘야 돼 얘네들 왜 자꾸 오는 거야 다시 올라가자 구리 구리 캐하러 가자 구리 캐하 구리 캐하 구리 캐하 깡 당근 여기도 당근 아 구리다 아 섰다 구리 와인 준다 이게 눈셀비인가 확률적으로 2배 준다 이런거야 오 오 오 벌써 꽉 차가 28게임은 그렇게 많은게 아닌데 인벤토리 너무 모자르다 여기 동굴? 같은거 있는데 들어가봤던거 같기도 하고 대파 생쥐하네 내가 나도 생쥐잖아 거의 뿌리 당근 바로 기름 짤 수 있구요 바로 기름 짤 수 있구요 석탄 아직 쓸 데 없는데 아씨 많이 나왔네 이거 몇 퍼센트 확률인데 되게 잘 뜨는데 세븐 세븐 켜 옮기는거 8개씩 밖에 안돼 근데 이것도 8개가 넘어버렸어 빨간색 색보순 필요 없고 돌아가자 진작에 편하다는 업그레이드 좀 할걸 그랬다 이렇게 쉬운걸 갔다와서 알루미늄까지 덕비하겄나 우리집 어디임? 여기 앗 간다 다리 안빠지고 잘왔네 뿌리 담근기름 한번 만들어보고 고무베리기름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프레임 4개 그리고 호답찾기 그리고 또 뭐해야해 땅 혼합기 빨간색 유리 골가루는 점토 투명유리 독성 포장 또 만들어봐야지 유리는 여기가 아닌가봐 이건가 이건가 용광로 색상 혼합 어? 공력원? 유독성 포자로 만들 수 있는거다 일단 재워 잠깐만 재우기 전에 재우기 전에 됐고 알루미늄 몇개 있다 그랬죠? 21개? 일단 보류 됐다 가루 업그레이드 됐고 동력원 동력원 구리전선 이것도 되겠다 도로 제작 5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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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매크를 타지 않으면 아이템을 옮길 수가 없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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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렌즈도 아직 못하고 알루미늄하고 굴이 덕해야겠네 화이트 띄워! 하! 수확! 아직 수확 안되고 파라박! 다시 물 줘야해 안준데 없지? 이쪽으로 가서 알루미늄 캐고 와서 다시 구리 캐러 가고 반복 데미지가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다 가능해진다 이 엽두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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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배가 안터졌어 그리고 점토 뭘 더 꾸밀 수 있네 이걸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몇이야? 편안함 1밖에 안 돼 아직? 됐다 동물 친구 동물에게 너겐을 주면 일정 확률로 추가 자원을 발굴합니다 는 좀 구린 것 같기도 하고 상자를 또 따로 두 개만 따로 놔야겠는데 페인트랑 이거 뭐야 이거 기름 이걸 따로 둬야겠어 너무 좋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gusta 목재 음 기름 어 이건 기름 아닌데 페인트 아닌데 흐흫 목력원 하나 만들고 헛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아니 이걸 추가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색상 혼합기는 필요없고 점토가 더 필요해 그럼 돌이 필요 돌 풀뛰기가 여긴가 라무쪽인가 보네 풀 555개요 왕맞네 엉뚱석이나 다 팔아버리자 뭐야 안돼 가지마요 아니 아니 가차없이 가네 아니 아직 뭐 못 샀단 말이에요 뭘 살라고 했는데 살 수가 없었어 너무 슬프고 아래에 굴이 있죠 몇개 안나오는데 이쪽이 물이 구멍이 많다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정동석 파편인가 내가 못하는 곳이다 내가 못하는 곳이다 이리 깔린걸까 이리 깔린걸까 길 까는게 아닌가 도로 까는거라 이랬는데 올라가 이리 깔린걸 이리 깔린걸 이리 깔린걸 oke 뭐가 있을것처럼 생긴 한데 없네 씨앗 12개 됐나? 됐나? 꽝 꽝 이런식으로 깔면 되는건가? 안 깔렸는데? 아 근데 길 깔면 뭐가 좋은거지? 알루미늄 전자부품 자동조준 필요없고 데미지 증가 필요하고 뭐야 섬섬 옥수수네 이름 보소 알루미늄 전자부품 해봤자 아직 안되고 구리전선 그나마 뿌리 담근 기름이 빨리 나와야되는데 스폰트 그래도 에이 앙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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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토 됐어 일단 재우고 점토 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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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쎄졌어 좋은데 아 조작 조작 너무 불편 네대에서 세대로 줄었네 좋다 용광로 얘도 비슷한데 고무벨이 당분간 필요 없는데 고무벨이 쉽지 말까 됐다 물 다 줬고 이제 기름만 열심히 만들면 돼 하나에 몇이야? 하나에 1.9 너무 무겁다 기사다리 이런거 사도 어차피 내가 보는 것도 아닌데 효과도 딱히 뭐 없지 않나? 효과가 있으면 사자 없을때 빌은 뭐가 할 때 쓰는 거지? 빌은 뭐 할 때 쓰는 거지? 고무벨이 필요 없으니까 밀심어봐 빨간 요리 빨간색 랜드 양배추 기름 필요하네 구리 좀 갖다 놓고 아잇 정신없어 업그레이드 볼 때마다 까먹어 뿌리 담근 기름 내일 되면 될 것 같고 렌즈는 쓸 데가 많긴 하다 그러면 더 깊숙한 곳으로 가서 씻으러 씻기러 갑시다 노란수분 노란수분 지금 못해 네 네 네 네 네 네 확 départ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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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댄스 세트 15 세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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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상해질 뻔 올라가는 길 어디야?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어디로 봐야 되지? 이쪽 아니야 이쪽인데? 우리 좀 쾌갈까? 본 김에 좀 쾌가자 오예 이쪽으로 가네 어? 아직도 안되나? 아 된다 색깔이 달라졌어 근처에 물이 있나요? 물 필요한데? 에이타 이따 오오오오오오 쇽 딱 가운데를 노리면 한 번에 사라지는 건가? 이건 아닌가 보네 드럽게 크긴 크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빨아들이는 것까지 있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크기에 따라 다른 건가? 다시 물 물이 조금 귀찮아 불어와 불어와야 돼가지고 조금 귀찮네 불어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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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 이에도 있나? 이게 끝인가 보네 이여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정문이 좀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이게 약간 인공위성 같은 인공위성 같은 랜가 보네 인공지능 인공위성 이라고 말하는게 맞겠지? 꽝 동물들이 은근히 길막을 해 아 그래도 길 잘 깐 것 같다 길 잘 깔았다 길 잘 깔았다 또 길 잘 깐 돌가루 재우고 그러면 찜 뚫봉오리 철이 나오나보네 오 드디어 세 개 나왔다 세 개 계속 둘러보자고 그래 계속 둘러봐야지 하지만 오늘은 끝까지 합시다 렌즈로도 할거 되게 많은데 업그레이드도 해야하고 업그레이드 위주로 돌리다보면 뭐든 나오겄지 용광로 하나 만들어 대형 화단 스물다섯 개 헐 헐 헬로우 뭐야 어 갑자기 아니 여기까지 할거야 갑자기 퀘스트 주지마요 당황스럽네 당황스럽네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 내가 뭘 만들어야 하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퀘스트를 줘버리네 암튼 라이트 이어 푸른티오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구멍 1 4 5 3 4 5 6 6